자 3대3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아시아 서버 테란 나왔고 같은편은 프로토스 저그 아 저만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왕따 자리죠 왕따 자리 왕따 당했어요 그리고 구석에 짱 박혀있네 그나마 다행인거는 오른쪽에 네 붙어있어서 다행이네요 우리 펜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7시쪽에 있었으면은 완전 큰일날 뻔했어요 맵은 8인용 맵입니다 그리고 6인용 맵 아니에요 메카닉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처를 좀 빨리 뽑아서 마인을 어 센터쪽에다가 도배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플레이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럭을 다 지어줘야 되겠죠 가스도 팔준비하구요 가스도 팔준비하구요 이리와 나와 다 보잖아요 전략을 전략 노출을 좀 너무 일찍 당하면은 저한테 공격 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상대방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병력이 많이 없다는걸 보고 도배로 도배로 왼쪽을 4마리 4마리 자 이제 어쩔 때는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를 말이죠 벙커 하나 지어놔야 될것 같아요 왠지 위험한거같아 저한테 올거같거든요 왠지 아까 아직은 안져도 될라나? 그래도 진짜 안전한게 좋은거잖아요 아까 하나 지워놓을게요 팩을 여기다 진짜 여기다 지워도 괜찮을거같아 안오네 저글링이나 이런게 안 뛰어오네요 그러면은 무난하게 발전하면 될거같아요 저글링 오나? 저 저글링같은데? 두마리밖에 없어 근데 저글링 올거면 좀 많이오든가 싱겁게 두마리가 뭡니까 지금 자 벌초 두마리 나와서 정리해주고요 벌초로 한번 시간 한번 끌어보자 테란 아 양쪽 소테란이네 시간 끌지마 그냥 구석이 있어 짱밖혀있자 벌초만 뽑아 마인업그레이드 하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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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물려온다 최대한 시간 끌어야되요 그거 두개 짓자 어 우리 편 나이스 어 질런 나이스 질런 나이스 질런 대프 나이스 굿 굿 완전 굿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잘 막았어 그만좀 오세요 그만좀 질런 움직여 질런 움직여주세요 질런 질런과 함께라면은 그립지않아요 딜런과 함께라면은 조심해 조심해 왕이 깔자 브라마 한번 들어올수있으면 뱅 뱅 라이뉵 내 정보가 뱅 뱅 뱅 뱅 뱅 뱅 어휴 진짜 너무 공격적으로 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나 마인을 좀 많이 깔아놔야 돼요 위험하니까 이러면서 우리 편 잘 찍었죠? 네 저거 분 시간 벌어진 것만 해도 유리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6시 가자고? 기다려봐 여기 막아놓고 있어요 여기를 탱크랑 벌처거든요 까불지 마세요 탱크벌처예요 나이스 캣이 나갔죠 어딜 가도 돼요 이제 뭐 일곱시를 간다든지 아 잠깐만 기다려 탱크 시윤보드 뒤쪽에서 히드라만 잡아주기 와 럴컬까지 나왔네 그렇지 럴컬 저기다 심어놓고 6시 들어가면 되죠 쭉 들어가서 땅콩 필요없어요 일곱만 잡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펑펑 마무리 한방 더 끝 오케이 나갔죠 나갔고요 나머지 다 나갔네요 자 추가하셨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